22년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저 여러분들 그 아바타 소리 해주세요 아바타 소리 해달라고요? 이제 가야되는데 가야되는데 아바타 소리는?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바타 목소리 내면서 가겠습니다 이런거 왜 열심히 하는거야 나 진짜 내가 나한테 묻고 싶다 너 이런거 왜 열심히 하냐? 왜 열심히 하긴 재밌잖아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지 16번 트랙 나비아텍 이걸로 가겠습니다 맞나 이거? 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갈게요 빠이빠이